안녕하세요 오이와 감자가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자는 고소하고 오이는 오독오독 씹혀서 아주 맛있습니다 총오이는 양끝을 자릅니다 둥글고 얇게 썰어주세요 오이에 꽃속은 반큰술 넣고 섞어줍니다 그대로 20분 놓아두세요 10분정도 있다가 한번 섞어주면 더 골고루 절일 수 있어요 감자를 0.4cm 두께로 썰어줍니다 전자레인지 찜기에 감자 물 70ml 넣어주세요 감자 가운데를 뚫어주면 더 골고루 잘 익어요 뚜껑 닫아 전자레인지 10분 익힙니다 전자레인지 찜기가 없다면 사용 가능한 볼에 감자 물 담아 랩 씌운 뒤 구멍 뚫어 사용하면 돼요 10분 후 감자를 꺼냅니다 감자가 뜨거울 때 으깁니다 볼을 사용해서 감자를 익혔다면 물기 없게 감자만 건져 올려주세요 물 넣으면 질퍽해집니다 감자가 으깨지면 버터 10g 넣고 섞어주세요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버터가 감자열에 잘 녹아서 부드럽게 섞일 거에요 절인 오이는 물을 꽉 짭니다 물기가 없어야 질어지지 않고 오독오독하게 먹을 수 있어요 감자에 후추 두꼬집 고운 소금 4분의 1큰술 알룰로스 1큰술 마요네즈 4큰술 넣고 섞어줍니다 알룰로스가 없다면 설탕 3분의 1큰술에서 반큰술 넣어도 돼요 오이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오이 감자 샐러드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이 오이 감사합니다.